다음 깊은 보호가 되겠죠. 뒷빔이 되겠습니다. 전단 설계되는데 세목으로 틀린 것인데 이것이죠. 4번에서 수평전단처럼 감정은 4분의 D가 아니라 5분의 D죠. 5분의 D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3,5이 아니고 3,5로서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정답이 4번으로서 이렇게 가겠다. 잘 출제가 안되는 부분들인데 어쩔 수 없죠. 이 조건와 같습니다. 이 조건와 같습니다. 즉 수직전단청원이든 수평전단청원이든 간디가에 대한 이 계수값들은 다 같습니다. 350이 아니고 3,5이고 4분의 D가 아니고 5분의 D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철관량에 대한 계수 수직에 대해서는 0.002이고 수평에 대해서는 0.001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잘 출제가 안되는 문제인데 출제가 되었습니다. 사실은 좀 틀리라고 낸건데 그래도 정답 접근을 5분의 D, 좀 특별하죠. 4분의 D, 2분의 D가 아니고 5분의 D, 그 다음에 또 바로 300이다라고 하는 것, 5분의 D, 300으로 바로 간다.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정답 선택은 공부를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간디가에 대한 계수도는 같다. 그런데 철관량에 대한 계수값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물론 S고 SH인데 이것은 크게 신경쓰지 말고 앞이 있는 계수값들에 대해서만 신경쓰면 좋다. 그러니까 수직이든 수평이든 전단체의 간디가에 대한 계수값은 같은데 철관량에 대한 계수값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으면 정답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64번 되겠죠. 파이값이 얼마냐. 결국 강도 감소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순임장 변형률이 얼마냐.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. 첫 번째 순임장 변형률이 얼마 되느냐. C분의 DT-C가 되는데 중립축 위치 C는 주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또 처음부터 구해서 원하는 약이죠. C는 베타 만분 A가 되고 역시 등가 압축력 A도 주지 않았습니다. 역시 또 구해서 원하는 약이죠. A는 탐철근, 즉 사각형보이기 때문에 0.85 FCK의 B분의 ASFY가 되겠죠. 그래서 AS 대신에 3,176하고 FY 대신에 400 대입하고 그 다음에 FCK가 38이 됩니다. 그 다음에 B가 300이 되죠.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해 봤더니 A가 131mm로 이렇게 계산됐습니다. 그리고 A는 130로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 환 값이죠. 베타 환 값은 FCK가 28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따라서 베타 환 값은 0.85에서 마이너스 0.007, 28을 1MPa를 초과할 때마다 0.007씩 감소시킵니다. 그 결과 베타 환 값을 구해보니 이것이 0.78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0.78로 나누었더니 충립축 위치가 168mm로 계산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가 168이고 특별한 조건 없으면은 뭐다? 유효기 P, T가 D, T가 되겠죠. 일단 B, C 같습니다. 그래서 420 마이너스 168인데 이걸 뭐 해봤더니 값이 0.0045가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0.0045가 됐을 때 그 다음에 FY가 400이죠. 이거는 뭐 하나마나 이제 이건 하나마나 FI는 0.817입니다. 자, 순임장 변형률이 0.0045이고 FY가 400일 때는 그냥 암기하시죠. 편합니다. 여기서 일단 뭐 이 가운데 17놈 T가 0.004하고 FY가 400일 때는 FI는 0.783 암기하죠. 004으로 하면은 뭐다? 0.817이 됩니다. 자, 뭐 구하는 방법은 0.65에다가 플러스 0.2에다가 자, FY500에 대한 뭐다? 임장 지배 변형률 함께 0.005가 되고 항복 변형률 0.00이고 항복 변형률 0.00이고 이 자리에 0.045가 이렇게 들어오죠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값이 0.817 됩니다. 일단 이 조건에 툭 떨어지고 FY가 400이면 그냥 바로 건너뛰고 0.817 이 조건되면은 건너뛰고 0.783 뭐 알고 있으면은 뭐다? 나머지는 거의 출제가 잘 안됩니다. 두 가지 817 783 되겠죠. 그것만 기출문제가 반복되니까 보면은 뭐 있대요. 이것만 딱 계산되어지면은 FY가 400이기도 하면은 그냥 바로 0.817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어떤 전형적 패턴의 중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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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